좋아요, 구독 그 안 좋은 것보다도 더 초라한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다. 그런데 어제 뭔가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KB증권입니다.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회사는 과산화수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세정 같은 거 할 때 과산화수소를 많이 쓰는데 거기만 쓰는 게 아니고 2차전제 바인더라고 수익성이 좀 높은 그런 제품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IT, 2차전지 여기 골고루 쓰이는데 앞으로 2차전지 쪽이 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만 보면 반도체 쪽의 가동률 회복 그리고 공정 미세화 이렇게 이쪽에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회복 가동률이 지금 2분기에는 80%까지 디렘이나 이런 쪽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도 조금 그쪽도 쓰는 양이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게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요. 추가적으로 처리 공정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과산화수소가 더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 더 진행되면서 사용량 Q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차전지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바인더나 고수익성이 들어가니까 매출 믹스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약간씩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 반도체 소재 쪽은 말이죠. 장비랑 달리. 장비 쪽은 한 번 확 들어갔다가 또 안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확 들어갔다. 이렇게 사이클 진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 소재 쪽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 아침 칫솔질을 하면서 치약을 사용하듯이 아니면 다른 거에 매일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공정을 완전히 새로운 걸 하지 않는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일매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이 쳐주는 경향도 있어 왔습니다. 하이 투자 증권입니다. 24년은 뚜렷하게 상저하고다. 무슨 얘기냐면 1분기 정도에는 가동률이 좀 낮을 건데 2분기부터 시작해서 회복이 좀 정상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에 상저하고인데 최근 3년에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장비보다 이쪽 소재 쪽에 상당히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것보다도 더 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밀려났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 이쪽이 많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니까 이제 덩달아서 올라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다. 지금 양봉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관 매수가 주도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까지 어제는 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자, 공매 장고를 보면 0.5%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높지는 않고 시장 평균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같이 외국인 기관 이렇게 산다? 그러면 진짜로 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당히 하단에 내려와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주들은 다 어디가 있죠? 기술주들은 이 위에가 있으면 다 상단 부분에 있든지 거기를 뚫고 나갔든지 그런 주식들이 많은데 이쪽 소재 쪽은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하단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가져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펀드멘탈 느낌이 날 정도로 이런 센티멘탈 주식이 되겠습니다. PR, PBR 보겠습니다. 한솔 케미칼 15배, PR4도 있고요. PBR 2.1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RO이라는 게 20%까지 안 나오고요. 한 14% 내외 나옵니다. 그걸로만 봤을 때는 2.1배도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5배 또한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좀 높죠. 한 40%, 지금 높게 형성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외국인 기구한 쌍끄리 매수가 나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괴류를 보겠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여기네요. 한솔 케미칼 39% 남아있다고 컨센서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분위기 좋았던 한솔 케미칼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드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드멘탈. 오늘도 저 PBR 주식입니다. NH 투자증권이죠. 빨간 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거의 금융주 12개사. 제가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평균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좀 간격차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 따라잡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이제 또 기업은행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저 PBR 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디테일이 아직은 강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책 배당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거 주가가 올라오니까 사실은 목표 주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 대비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주식들이 많이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상승 폭이 여력이 많이 줄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의 관심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은 이쪽에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계속 관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월 말에 배당 기사 일이 있잖아요. 이 회사도 3월 29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당 때 배당금을 조금 더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6% 중반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은 배당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에요. 분기마다 주는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주를 S와 MN하고 이렇게 팔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주 환원율 이런 것도 보시고 배당 성향도 보시고 배당 기대 수익률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트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차트 같은데요. NH투자증권 12개월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50%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업계 중간 정도는 하는 거죠. 메리츠 금융주의지가 114%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강했고 KB금융도 67% 어제도 상당히 불을 뿜었죠.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덜 올라온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삼성증권, 미래해사증권, 신한지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쪽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덜 올라간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오늘 힌트를 좀 드려보고요. 자, 키움증권입니다. 주주환원을 확대할 거다. 그래서 배당기산일 3월 29일이고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있다. 배당수익률은 6% 중반 정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올랐고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외국인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공매장고율 0.1%로 상당히 낮으니까 계속 진짜로 사는 거 맞고요. 주가가 좀 올라오기는 했죠. 그래서 중상단 쪽에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BR로 보겠습니다. 0.5이니까 다른 업계 평균보다는 사실은 조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1배보다는 낮기 때문에 0.5배. 좀 여전히 낮다. 목표가는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7%밖에 안 남았네요. 어쨌든 센티멘탈 오늘은 한솔케미컬 펀더멘탈로 NH투자증권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